형 팝핀 팝핀 이것만 했잖아요 형 포기하고 팝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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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긴 해 팝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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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아 혹시 천사라는 직업은 어때? 이게 또 일할 때 좀 힘들긴 해요 아 너가 천사야? 전 천사였는데 이제 제가 요정을 부리는 쪽이었고 직급이 좀 높았어요 약간 팀장 그 정도 생각해요 너 날개 어딨어? 그러니까 이제 뭐 밑에 내려왔을 때는 타락천사에요? 아 타락천사 우리 업계에도 타락파워전사라고 굉장히 유명해졌던 분이 있어요